상처를 치료하고 화산과 중독을 포함해 다양한 이상 상태를 제거합니다 그런 것도 안되나? 그... 어... 공포... 공포도 치료 안되나? 비용 35 보급품 나 지금 보급품이 얼마나 있어? 175 있네요 연구실로 한 번 가보라네요 와 이건 뭐예요? 근데? 이건 뭐야? 아 이런 거 다 클릭 안되는구나? 음... 제 개인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이 간단한 디자인으로... 그냥 내가 알았지... 아, 컴퓨터! 좋은 타이밍! 조금... 공간에 있었던 것 같다, 지구에 의해 부족한 기능을 시작한다면, 제 생각에 의해의 수능이 있다면, 그의 일은의 스후업을 통해 그의 일을 파악하는 것과는, 그의 일을 파악하고, 그의 일을 파악하는 것과는, 이것이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과는 음흥이 아니라, 이 기능을 파악하는 것과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과 이 대체의 흔한 경험이 있었어? 정말 예상됩니다. 그의 일을 지내더라도 더 오래 Boss 1이 들었고 하지만 이거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만으로만은 더 좋은데요 이 뇌이 매우 상징적인 상징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지만 이 뇌이 있는 상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의 상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드벤트 장교에서 시체에서 칩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어드벤트 장교 회부 연구 완료하기 어드벤트 장교들은 철저히 개조되어 부하들에게 사이오닉 능력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식되어 있는 칩이래요. 어허 모듈식 무기 이거 하면 안되 지금? 어드벤트 장교 시체 가자 어드벤트 장교는 이제 대학생의 같은 것과의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오우 야 뭐야 이거 어우 오우 기름이야 뭐야 비가 어 어 어 캐 주황색이야 어 얘 뭐 내장을 뜯나 지금? 침이 배 안에 있나 얘네들은? 오케이 알겠어 무지고 오러 가자 병사보기 중상 자 진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너 지금 이래가지고 진급할 수 있겠어? 어 진급은 일단 되네요 저격병이네 야 권총사격 저격이 짱이지 저격이 있는데 권총을 왜 써 일병이네 일병 저격병 카테 새로운 능력 분대시야 저격병은 기타 분대원의 시야 내에 있는 적을 목표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 목표물과 저격병 사이에는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거의 눈을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그쵸? 야 근데 중상은 어떻게 치료 못하냐? 중상은 치료 못해? 그냥 16일째 놔둬야 돼? 응 중상은 그냥 놔둬야 되는 각이야? 야 이거 미안해서야 애들 쓰겠냐? 이거 미안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야 이거 사람이요? 미안해가지고 쓰겠냐고 내가 치료 못해줘? 메디킷 이런거 안돼? 치료실을 만들어서 더 빨리 날 수 있어?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박격포야? 머신건의 미니건의 박격포야? 미쳤네 얘 수류탄 발사 척탑병은 투척하는 대신 유탄발사기로 유탄발사기로 수류탄을 발사하여 공격범위와 수류탄 수용량이 늘어납니다 와 수류탄 수용량이 늘어나는게 제일 좋네 수류탄 발사 이거 사기네 이거 개쎄네 얘는 좀 일본인처럼 생겼어요 그런가보네 이름이 다카라이 오우수다 응 내가 일본인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내 군대에 들어왔어? 반가워 오래 살게 해줄게 어? 드론 사용하나? 지원 프로토컬 그렘린을 아군에게 보내 다음 플레이어 턴이 시작될 때까지 방어 보너스를 줍니다 드론이라는 얘기죠 드론을 아군에게 보내 아군 쪽에서 보내 다음 플레이 턴이 시작될 때까지 방어 보너스를 준다 어허 해봐야 알거 같구요 음? 잠깐만 이건 뭐야 물음표가 떠있네 오케이 여기서 내가 설마 고르는건가? 어 이제 어 이제 다 봤다 어 이제 다 봤고 출전하면 되겠어 최대한 병사를 살려야겠네 어 이제 가동되나 봐 코어가 있어서 코어가 있어서 나 근데 여기 떠있는건지 알았는데 떠있지 않았었네 드론 병이 원래 잘 안나와? 오케이 알겠스 이야아 이거 무슨 건담인가? 우와 야 농사 짓는 사람들 어리둥절이야 지금 이게 뭐야 어떻게 저런 데 숨겨놨지? 세팅 코어스 4 섹터 9 웨스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어 어 한국 한국 갔어 야 한국 있어 이거 뭐야 어디로 가는거야 한국이 있었는데 새 목표물 확인 어드벤트에 맞서는 게릴라 작전에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사령관님 목표를 확인 미국 서무 철노래 작전 어드벤트 시설에서 워크 스테이션 해킹이라 아 해킹이 주된 목표군요 이번에는 기술자 아네테 울센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 하면 가는 거 아닌가 싶다 경사 한명 한명 다 메디키스 줄 수 있대 어? 뭐야 한국인 들어왔어 이런? 와 야 이런 것도 있었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야 오 야 한국인 들어왔어 어어 메디킥 아 메디킥 가면은 수류탄을 못 던지는구나 야 최대한 나 살려보자 올 메디킥 가자 얘는 어디야? 어? 근데 왜 나 죄다 신병이야 아 아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봐야 되는구나 이 목록을 넘기는 게 아니었네 메디킥을 이럴수가 이럴수가 메디킥이 야 메디킥이 그랬단 말이야? 메디킥 드는데야 내 거의 전 재산의 3분의 1을 썼는데 한 개 만들어졌어? 이럴수가 그냥 너는 신병이지만 수윤 윤수냐 수윤이냐 어 가만있어봐 너 얼굴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너 얼굴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야 여자야? 어 얏 야 이거보다 나는 이게 느낌있어 어 이게 느낌있고 머리스타일 잠깐만 대머리는 뭐야 이거 하기 전에 소품 이딴 거 벗어 어? 머리 써 그냥 머리 머리야 머리 절대 그렇지 좋았어 그래 그래 머리 내미지마 그래 이대로 가는 거야 어 꽁꽁 싸매고 있어 그대로 그냥 줄격합시다 드론쟁이가 드론쟁이를 살려야된다 했으니까 드론쟁이한테 아 이거 다시 빼야돼 자 한국인꺼는 여기서 타세수류탄 그냥 가구요 드론쟁이를 장비에서 메디킷 갑시다 가자 출격한다 메디킷 다른사람 써줄 수 있어요?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지정해놨어 스카이레인저가 임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명령 대기준이다 임무 시작 해당 지역의 적군을 제거하고 데이터를 배수하십시오 데이터를 배수하십시오 밤도둑이라고 해도 뭐라고 해야될까 어 1박 2일이네 이거 그냥 게임이 어 진짜 하다보면은 그냥 밤 밤 될 것 같아 밤도둑 밤도둑 하다보면 밤 될 것 같아 밤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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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에 가면 좀 위험한데 탬 탬 있는거 아니야? 잘 살펴 혹시 이런데 탬이 있을수도 있잖아 어? 이건 뭐야 이 행동은 분대를 들으 아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되네 자 게임 천천히 하자 가자 어? 잠깐만 한국인이야 공을 세우는거다 훈수 좀 그만해 알아 나도 어? 어련히 한다 형이 어? 발각되면 안된다네 천천히 가자 이랬다가 이제 자동차 터지면 다 죽는거야 하하핳하 걔 여기 세 명 다 가버려? 야 야 일대삼 가 일대삼 음 좋았어 좋았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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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렸어요 오오 어떤 좋았어 야 그래도 데미지 많이 주었어 84% 좋았어요 이러면 여기로 오고 80% 좋았어 우와 이건 응당 치명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야 야 미니건 지리네 어 이건 이건 진짜 어디 숨어있지 야 이거는 해킹 못하냐 이거 가자 어차피 애들 없으니까 가 전리품 회수 엘레리움쿠어 이